늘 명절이면 입던 한복이었는데 이번 그중에 우정의 무득이한 사정으로 한복을 입지 못했답니다. 혹시 괜히 올려주신 한복을 입으며 이 글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은요 양방원 오케스트라에 천련하기 가능하면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양방원 오케스트라 것이 없어서요 신수철 걸로 대신했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분은 저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2월 16일 2010년 화요일 저희 교회 사모님이신 모든 성도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계신 권선주 사모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같이 듣고 싶네요 사모님 늘 그렇게 지휘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글 학교에서 오시는 사랑과 축구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사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 교회 무슨 전통입니까? 구식회님도 뭐 이것저것 다 하시던데 사모님도 뭐 지휘도 하시고 한글 학교에서도 뭐 하시고 축구해요 예 권선주 사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양방원 오케스트라의 다른 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양방원 오케스트라의 다른 곡은 양방원 오케스트라의 다른 곡은 양방원 오케스트라의 다른 곡은 양방원 오케스트라의 다른 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